안녕하세요 펴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요 오랜만에 왔는데 사실 뭐 어떤 데이터값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12세대 리뷰 예고편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한 10일 동안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린 게 없을 거예요 그게 게으름 핀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진짜 12세대 리뷰를 빡빡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어이 성조님 11세대 때는 대충 리뷰하고 치더니 12세대는 왜 이리 열심히 했어요? 이유가 있는데요 12세대는 다릅니다 확실히 5000시리즈 첫 나왔을 때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근접할 정도로 정말 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재미있게 관심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빡세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뭘 준비하셨는데요? 일단 1, 2부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12900K, 11900K, 5900X 최상위 CPU 3개 들고 와서 10종 게임을 비교를 해봤어요 저 10종 게임에는 고사양 게임도 있고 저사양 게임도 있고 인기 게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버워치, 롤, 배그 이런 거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버무려서 또 그 중에서도 리플레이나 아니면 벤치 기능을 지원하는 게임만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CPU별로 100번 정도의 테스트를 실어서 만든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제 데이터 믿고 보셔도 좋다고 강조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 그래 10종 게임에서 이 새 CPU가 뭐가 좋겠냐 얘기하는 거는 알아듣겠어요 뭐 그리고 12900K가 좋지 않겠습니까? 라고 여러분 얘기는 할텐데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지 않나요? 있죠 성전님, DDR4랑 DDR5랑 12900K는 선택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메모리가 더 좋은가요? 궁금하시죠? 그래서 저도 찍었습니다 DDR4 보드도 사용했고 DDR5 보드도 사용했습니다 DDR5 보드는 제가 스트릭스를 사용했고요 DDR4 보드는 터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둘이 등급도 비슷하고 메모리는 DDR4끼리는 다 동일한 메모리에 돌렸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, 정확하게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이 보드랑 메모리 결정하시면 돼요 아 성전님, 근데 오버클럭하면 서로 격차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? 그러면 DDR4가 좋아요, DDR5가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DDR5는 메모가 잘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런 질문 하실까봐 그것도 다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그거예요 오버클럭하고 난 뒤에 12900K, 11900K, 5900X에서 어느 게 더 게이밍 성능이 좋은가? 어느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12900K에서 유리한가? 까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? 성전님, FHD에서는 차이가 좀 큰 걸로 아는데 QHD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 않나요? 그래서 QHD에서도 얼마 차이 나는지 10종 게임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1분만 하는데 제가 3일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1부에는 빠졌는 게 많죠 성전님, i5도 있고 i7도 있는데 그거는 왜 없어요? 그리고 이제 전력 소비량이나 온도나 뭐 이런 거 다양한 거 게이밍 말고 작업에서도 좋은지 좀 찍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, 그래서 2부를 준비했던 거예요 2부는 CPU가 월등히 많아집니다 보시다시피 12900K도 썼고 12700, 12600 그러니까 i5, i7, i9을 다 넣었어요 12세대에 거기에다가 5900X와 5600X 성전이 5950도 없고 5800도 없는데요 참고로 5950은 5900보다 1% 성능이 좋고 게이밍 성능 기준으로 5600X는 5800보다 1% 성능이 떨어집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사실상 AMD CPU도 여기에 다 대입해서 보시면 5000시즌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11세대 가장 좋은 CPU인 11900K까지 포함해서 무려 6종 CPU에 9가지 게임에서 게이밍 평균 성능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D4보드, D5보드 둘 다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CPU 9종류 본거랑 똑같은 거죠 하여튼 이 테스트하느라 일주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영상은 찍었고요 또 게이밍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차차 오버클럭 후에 뭐 D4, D5 격차도 따로 또 찍었습니다 찍었고 그 다음엔 CPU 성능도 본인의 성능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CPUG를 돌려서 벤치2를 이용한 CPU 싱글 성능이나 아니면 멀티 성능도 일일이 테스트를 했고요 여기 있는 CPU 전부 다 거기에 더불어서 시내 벤치를 돌려서 직접 작업했었을 때도 충분히 성능이 좋은지 렌더링 성능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벽전기 기준으로 총 전력 소비량은 각 제품이 어떤지 참고로 보드를 전부 다 비슷한 등급 썼고 쿨러도 동일한 걸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전력 소비량이 얼마나 늘어난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3열 순행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제가 X73을 썼거든요 제품별 온도라든지 아니면 권장 쿨러는 공랭으로 해결되는가 순행을 써야되느냐 이런 내용까지 다 정리해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영상만 봐도 웬만한 일반 유저분들은 충분히 12세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본인 기준에 맞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폰 찍은 김에 물량 정보나 어 아니면은 저 가격 정보를 살짝 공개를 하자면 이건 엠바보가 아닐 것 같아서요 물량은 초기 물량이 매우 적다라는 얘기를 관계자한테 미리 들었으나 2차 물량이 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초기 물량은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만개쯤 되지 않을까 3개 다 합쳐서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3사 통합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적은 물량은 아니니까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땄을 때 좀 대형 몰에서는 200개에서 300개를 미리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몰에서 직접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 마음만 있다면 초창기에는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가격 예상이 포시포시님이 올려줬는 글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지금 얼마에 제가 물건을 구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어 제가 받은 가격을 생각하면은 이 개인적인 국내 소비자가 예상이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얼추 비슷하다 그러면 생각보다 싸라는 반응도 있을 거고 와 저렇게 해서 AMD를 어떻게 이기겠냐 이기겠냐 비싼데? 라는 반응도 있을 텐데요 일단 저 가격에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돈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해요 CPU는 내 생각은 그래요 CPU는 저 정도면은 뭐 얘네 성능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메인보드가 내 예상치보다 평균적으로 10만원 이상 더 비쌉니다 많이 차이 나는 제품은 한 20만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딴 것보다 여러분 Z690 메인보드 사시는데 조금 어 에러 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비용 쪽으로 좀 부담스러워 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 그렇게 물량 예상이랑 가격도 여러분한테 전해 드렸고요 아 마지막으로 할 말은 12세대 리뷰 마지막 3부는 내장 그래픽 성능인데요 이거는 아마 다들 열심히 안 볼 것 같아서 당일 준비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일찍 준비하려고 했는데 캡쳐보드가 이 내장 그래픽을 인식을 못해가지고 휴대폰 카메라로 일일이 찍어서 편집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거니까 혹시 내장 그래픽 성능 왜 빨리 안 알려줬냐고 저한테 너무 다그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 외에 나머지는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여튼 저는 12세대 충분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딱 하루만 더 기다려주시고 꼭 제 영상 봐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번에는 진짜 재밌는 12세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도망가 혹은 공개 공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